XSFM입니다. P-O-D-E-R-A 브로콜리 넘어져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김수정 B씨입니다. 왜냐? 110회에 불과 한 달 전에 육사로 들어가서 멀쩡히 잘 서 있는 경비소대원을 괴롭힌 유머가 넘쳐나는 교수님 이야기 가신 다음에 사상 최대 늙은 사연이었군요. 늙어도 사연은 늙지 않거든요. 보통. 연배 있으신 분들이 보내셔도 근데 저희와 비슷한 연배에 매우 늙은 사연을 보내주셨던 김수정 A씨와 구분하기 위하여 김수정 B씨가 되셨습니다. 정주행을 하다 맘마미아를 보러가서 맘마미아 덕후 계좌씨에게 좋게 된 사연을 듣고 문득 쳐도 맘마미아를 보다가 생긴 좋게 된 혹은 좋게 될 뻔한 일이 생각나 자판을 두드려 봅니다. 네. 김수정씨께서 언급해 주신 이 사연이 벌써 작년 총 작년 제가 한거죠? 네. 44회 나온 사연이었어요. 아마 이제 그 공연 중에 영화 보는 내내 다 따라 부르고 중년의 커플이 요즘 시즌에 걸맞는 남량 특집 사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맘마미아만 공통점이고요. 사뭇 다른 얘기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애를 이하 A라 부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펼쳐 제 모습을 보면 그 애가 왜 저를 좋아했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가짜는 초딩 주제에 A와 썸 같은 것을 탓었습니다. 요새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이지만 엄청 구석에 있는 동네여서 애들이 요새 초딩이나 다른 동네들과는 다르게 좀 순수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제 고향 동네가 무슨 바깥의 사람들은 신도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70년대 말 이런 때는 제가 살 때는요. 그냥 달동네였고 아무것도 없었고 조금 멀리 자전거 타고 내려가보면 서울특별시 농촌진흥청이 있었어요. 밭도 많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서울에 꽤 많았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다른 동네들과는 다르게 좀 순수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 다른 동네에 가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는 사실은 다른 동네와 다르게 상당히 되바라졌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다 순수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꼰대 같은 마음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갈아열고 저희 친오빠네 담임선생님이 처음 저와 제 오빠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배정받아 택시를 타고 오시는데 차창 풍경을 보시고 완전 깡촌 시골 학교를 배정받았다는 것을 알고 택시에서 우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비하 발언이라면 사과드립니다. 사실 사과하실 건 없는 게요. 본인이 비하됐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잘 모르셔야 그렇지. 그때 A와 저는 그런 시골에 사는 순수한 초딩이기도 했고 둘 다 엄청 소심해서 서로 좋아하기는 했지만 인사하는 것도 부끄럽고 대화하는 것도 엄청 쑥스럽고 그랬습니다. 발전된 도시에 사는 초딩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게 뭔가 매체가 달라지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문자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조카한테도 문자 오는 거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문자 오는 거 보면 좀 옛날하고는 다른 인스턴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놀라게 되는 건 타자가 진짜 빠르다. 저는 국민학교 고학년 돼서야 겨우 완성한 속도를 얘네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그것도 모바일로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들 친해지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디바이스가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애랑 다르게. 굳이 친구네 집에 안 놀러 다녀도. 그렇죠. 아무튼 엄청 쑥스럽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계의 진전은 없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애매한 눈빛으로 서로를 애매하게 보는 그런 애매한 말들만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초딩이란 말만 빼놓으면 저 대학교 때 같네요. 애매하다. UMC의 대학 시절에 가로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애매하다. 모두와 나는... 애매하게 외롭다. 아니지. 외로워서 애매하다. 울기엔 좀 애매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시도를 안 하진 않았거든요. 아예. 한 두 번 정도 누군가와 애매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며칠간. 아니 근데 그 송곳으로 유명한 작가 최규석 작가. 첫 장편 데뷔작이 울기엔 좀 애매한 데뷔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그 둘리 오마주 한 거로 등장해서. 그게 아마 최규석 님께서 저희랑 거의 비슷한 연배를 알고 있는데 77년생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 애매하다는 단어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내만 해도 저보고 되게 애매하다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개념을, 감성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 애매하다는 단어를 많이 썼던 세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긴 하거든요. 또 단어에다가 나이 붙이려고? 아니 제가 나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본다. 아 애매하다. 애매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시절이. 이 분은 저희보다는 훨씬 젊으신 분 같은데 김수정 씨는. 그런가요? 애매한 날들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A가 마음을 먹었는지 저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느낌표. 네. 이성친구 지금 초등학생인 거죠? 네. 초등학생끼리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건 아마 저희 세대보다는 좀 후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럴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문화도 아니었고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상영하던 시절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 류의 영화란 뭐야? 아니 그러니까 같이 데이트 삼아 갈 수 있는 영화들. 아 전연령 가해 영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영화라는 거는 결국에 저학년 때는 우레메였고 우레메 보다가 고학년 됐을 때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에 간 사나이 류의 어떤 할리우드 로맨틱 가족 영화 이 정도 돼야 부모님 손잡고 가고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런 류. 마치 그것이 가장 교육적인 어떤 가치인 양. 그냥 미국적인 가치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선택할 만한 그런 영화가 많지 않던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 역시 승진이 형이요. 저보다 윗세대예요. 제가 이럴 때 술 먹고 하는 소리. 이 새끼 늙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 그게 뭐 여자든 남자든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볼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중학교 때는 동시상영이라도 갈리라니까. 93년? 92년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초등학교 때 영화를 보러 갈래라고 물어보는 문화가. 아 그땐 꿈도 못 꿇긴 했어요. 그런 맥락인 거고. 알았어요. 그런 배경도 도와주지 않았다. 같은 세대예요. 묘하게 욕을 하고 싶네. 이게 애매한 거예요 되게. 이 젓같은 새끼야. 그럼 형이라고 불러. 참 좋아요 이런 거. 이성 친구끼리 학교 밖에서 보자는 심지어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안이 저에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이게 쓰시는 표현이 그때를 이제 감정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느낌표도 있고 자극적이라고.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애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오케이를 하였고. 그 주 토요일에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물론 타고 가는 길도 쑥스럽고 어색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초등학생이죠. 마을버스를 해봐야 뭐 30분씩 탈 리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잠깐인데. 그 와중에도 할 대화는 없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이른 아침에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첫 데이트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약간 좀 3대3 이렇게 같이 친한 친구들끼리 해갖고 하지 않나요? 진짜 너와 나가 딱 둘이 영화를 보러 고아웃을 한다는 거는 진짜 좀 되게 대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데이트가 1대2였어요. 언제죠?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요? 네. 영화 보러 갔었어요. 그건 또 의외네요. 그렇죠. 소심했던 유승균 어린이가. 네. 진짜 많이 용기를 냈어요. 아주 자극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 못 갔어요. 그 원인과 결과는 아니겠지만. 네. 아무튼 의외네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이른 아침에 영화관에 도착하였습니다. 돈 없는 준시골 초딩이었기 때문에 조조로 영화를 보려고요. 그래도 나름 첫 데이트인데 호감 있는 이성과 볼만한 약간의 스릴이 있는 영화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상영하는 영화 목록을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참 볼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올드하지만 그래도 밝은 느낌인 만맘미아를 보기로 하고 저와 A는 상영관에 들어가 A의 왼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15세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영화였나요? 볼 수 있으되. 글쎄요. 저희가 이 영화를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게 그 막 말하자면 생물학적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한 명 한 명 체크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빠도 아빠지만 아바를 모르면 이 영화가 아주. 아빠와 아바를 둘 다 모르는 거구나. 그렇죠. 어려워요. 초등학생들한테. 걱정이 돼요. 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열 명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조조란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A가 나란히 앉은 열과 그 앞뒤 열에는 오직 저와 A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또 계산해요. 앞뒤 좌표 축 끌여가지고 X축과 Y축에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영관에 불이 꺼지고 저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어린 제가 맘맘미아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닐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바를 전혀 모르죠. 그니까요. 동공의 시선만 앞에 두었다뿐이지 영화는 그냥 보는 동만 등 제 온신경은 오로지 옆에 있는 A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제 왼발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걸렸습니다. 이상한 전개입니다. 로맨스를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상한 전개입니다. 오잉 이게 뭐지 하며 어둠 속에서 왼발로 더듬거리며 이것의 정체를 짐작하였습니다. 네. 다시 이제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왼발로 추측한 크기나 모양. 단단함으로 보아 제 앞좌석 등판 아랫부분과 제가 앉은 열의 바닥 사이에 농구공이 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까 앉을 때 내가 못 봤었나 보다. 생각하며 발로 농구공을 갖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극장에 오면 갖고 놀라고 이게 여기저기 있나보다. 그 물체는 발로 눌렀을 때 살짝 말랑하며. 재밌죠? 아니 저 사실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 뭐가 되게 웃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좀 눈물이 날려고 그래요. 재밌죠. 살짝 말랑하며 내 핵은 단단하고 맨틀이 왔던. 정말이지? 이런 소리를 할 거면 앞에 얘기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시골인 건 왜 중요하며. 영화를 남자랑 보러 간 건 왜 중요해요. 웃겨. 내 핵은 단단하고 맨틀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느낌 같은 마치 두피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이면 두피가 약간 왔다 갔다 하듯이. 하지만 사람의 두피보다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났었습니다. 재미있는 촉감이었습니다. 누가 가족으로 된 낡은 농구공을 두고 그랬어요. 라고 생각하며. 그 재미있는 촉감 있는 농구공을 제 발로 마음껏 밟고 문지르며 발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걸 소재로 영화를 만들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너무 재미없었기에 이미 제 온신경은 제 발밑 농구공에 가 있었습니다. 한 2, 30분을 가지고 놀았나? 그러다 느낌이 쎄한 겁니다. 대체 오늘 누가 영화관에 농구공을 갖고 오지? 이 질문을 30분 뒤에 던집니다. 네. 농구공이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봤을 것 같은데. 그리고 농구공이 원래 이런 촉감인가? 아무리 낡았다 해도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나? 저 옛날에 중학교 때 농구 되게 오래 많이 했었거든요. 10분 막 쉬는 시간에 있어서 우와 나가서 우와. 다음에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막 슬램덩크도 있고 이래갖고. 맞아요. 그때 기억하면 왜 딴딴한 스탱 농구 브랜드가 있었고 국산. 그리고 이제 스팔땡이라는 그게 이제 NBA 공인구입니까? 맞아요. 공인구를 만드는 회사죠. 네. 공인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스팔땡 브랜드 중에 오래된 거는 되게 부들부들한 농구공이 있었어요. 그 텍스처가 진짜 천연가죽 같은 느낌. 그런 공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맞아요. 형이 쓰던 거라고. 근데 그건 진짜 약간 사람 피부 같은 수준으로 부들부들하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뭐 낡은 스팔땡인지 아무튼 지금 아무리 낡았다 해도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나? 이러고 지금. 저는 제 왼발로 다시 더듬더듬 거리며 이것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발로 계속 만지면서 지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하면 손을 써볼 만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A는 A 입장에서는 되게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 우리 김수정 B님이 분명히 설레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영화에도 본인에게도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자꾸 발로 뭔가를 꼼지락거리는 느낌이. 분명히 옆에 사람이니까 느껴졌을 겁니다. 그게 대학교 때 그러면 데이트하는 사람이 무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제 그 남자분 입장에서는 발을 계속 이렇게 내 쪽으로 왔다 갔다. 혹은 반대편일 수도 있지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인인가? 내가 모르는 요즘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옆에 사람도 정신이 번거로웠을 거예요. 슬슬.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탐구심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영화관 에티켓도 잊은 채 핸드폰을 켜고 대기화면 전력을 최대한 낮춘 뒤 제 발밑을 비춰보았습니다. 희미한 핸드폰 불빛을 통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생물체가 바닥에 납작 없던 채 저와 눈이 딱 마주치더니 그대로 포벅하듯이 손으로 바닥을 밀며 이내 제 앞좌석 아래쪽으로 사라락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피 같다고 생각했던 건 두피였던 거죠?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이미 한 30분, 40분 넘게 그리고 제가 아직 끝까지 안 읽어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분은 충분히 마사지를 받았다. 즐길 만큼 즐겼다. 어쨌든 김수정 씨 입장에서는 순간 내가 사람을 어머 이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는 상당히 즐기고 있었을 그런 무수무시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는 엄청 소름끼칩니다. 그리고 엎드린 채 기절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 즐기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후륵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도마뱀처럼 계속 그 오브젝트에 대한 묘사가 이어져요? 네. 그것은 매우 동그란 두상을 가지고 있었고 대머리에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있고 눈도 컸고 손도 빼빼 말라서 흡사 생긴 게 골룸 같았습니다. 골룸 같았습니다. 너무 판타지스럽고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서 저는 어한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화관 안에 반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뭐지? 내가 지금 본 게 맞나? 뭐지? 뭐냐? 하며 침착하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왜?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데스노트의 엘처럼 쭈그린 자세로 있었습니다. 쭈그리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신 거군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계속 신발로 보비적거리가 그러고 있다가 아무래도 첫 데이트니까 약간 높은 걸 신고 가거나 혹은 좀 그래도 막 말랑말랑한 운동화를 신고 가지는 보통 아닐 것 같은데 아픔을 견디는 어떤 그런 두피 정말이지? 저는 그냥 아무 추리도 않았어요. 이게 추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는 그때 왜 옆에 있는 A에게 말하지 않았냐 왜 나가버리지 않았냐 하시겠지만 당시 차마 옆에 있는 A에게 호들갑을 떨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상영 중에 옆사람과 주절주절 떠드는 것은 에티켓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첫 데이트에 대한 로망이 크기 때문에 첫 데이트는 상당히 매너있고 아름답고 에티켓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기를 바라셨나 봐요. 네. 그리고 A는 너무도 재밌게 영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자고 할 수도 없었던 노릇이었죠. 그래서 제가 늘 남자분들한테 지난 지지난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데이트에서 중요한 건 데이트가 아니라고요. 영화를 재밌게 볼 때가 아니지 지금! 영화가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고 그 시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언겹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영화 끝나 불이 켜졌습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겠죠. 그렇죠. 대체 어떤 상황인 것인가. 네. 그리고 대머리 같았다고 하니까 뭔가 찾아보고 싶었겠죠. 네. 전 불이 켜지자마자 정체불명의 농구공 골룸귀신 그렇죠. 혹은 괴물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그것이 있었던 바닥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제 앞좌석과 바닥의 사이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자리도 공이 낄 만한 약간의 공간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식 극장이었으면 낄 자리가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낄 자리. 그렇죠. 네. 지나갈 자리가 없는 게 맞아요. 굳이 있었다면 그냥 바로 발 옆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무릎 앞에 밑에 맞아요. 그 아래 좌석과의 그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내 발 앞 내 발 바로 앞 네. 바로 앞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 불빛을 좀 더 세게 해서 봤더라면 그 정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귀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판타지 소설 스러운 외모였는데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영화관을 갈 때 항상 발밑을 꼭 확인한답니다. 그러겠어요 진짜. 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뭐 남자 남학생이랑 어떻게 됐는지 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스탑은이 좀 길어졌네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연은 잘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 가장 개성 있는 경험이기에 한번 보내봅니다. 인정합니다. 무더위 여름 잘 아시고 남량특집 사연답게 클래식하면서도 오싹한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네. 그리고 PS로 안승진님 사랑해요. 네. 하트 네. 하트 가장 무서운 사연이었어요.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그래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분명하게 의도하셨다면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 결말은 결코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게 되게 웃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발로 농구금을 갖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눌렀을 때 살짝 말랑하며 내 핵은 단단하고 맨틀 어쩌고저고 두피를 양손으로 잡고 하듯이 사람 두피보다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두피일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요. 네. 사람이다. 근데 이제 뭔가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취객이 뭐 이렇게 거기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자긴 농구멍인 줄 알고 한참 놀았는데 나중에 왔다 보면 취객이 자고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옮겼다. 뭐 이 정도의 웃긴 결말을 생각했는데 어 눈이 만져치자 스르륵 사라진 다음에 그 뒤로 볼 수 없었다. 네. 심지어 그럴 공간도 안 된다. 어 상당히 구성이 탄탄한 그죠. 네. 제가 그 이 사연을 안승준 군이 읽어주시는 동안 정말이지 수백 가지의 가능성을 예측해 봤거든요. 네네. 사실상 현실이라면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네. 경우를 제가 쥐어짰어요. 수백 가지 상상에서 네네. 1순위가 뭔가요? 주인이 잠깐 놓고 가서 네. 떨어진 안내견 리트리버 아 리트리버 그렇죠. 근데 근데 안내견 리트리버를 들어오셔야 되는 분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어 나가시기가 힘드셨겠죠. 네. 그렇죠. 나가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이 친구 없으면 나가기 힘들고 네. 그리고 극장은 와요. 극장 오시는 분도 있다고요. 네네. 근데 또 이건 조조야. 전날 밤에 놓고 가지 않았으면 거기 계속 있기도 어려워. 그렇죠. 그나마 생각할 만한 게 강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강아지는 근데 발로 이렇게 두피를 만져주면은 털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신발 이분 신발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사람보다 피부가 좀 많은 존재 그렇죠. 흔한 건 개죠. 네. 리트리버 종이 또 그러고 두상이 매우 동그랗고 네. 사람만큼 크니까 그리고 털이 워낙 짧은 종이면 네. 내블라도다. 봤을 때 털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거기 그 자리에 그러고 있을 리는 없어요. 제 앞좌석 아래쪽으로 살아락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머리에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있고 눈도 컸고 손도 빼빼 말라서 눈도 컸다 정도만 정확할 수 있어요. 머리가 듬성듬성 났다는 틀릴 수 있어요. 네. 어두운 데서 갑자기 빛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골룸 같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근데 레트리버 종이 있었으면 아 제였겠구나 싶은 텐데 네. 근데 그것도 못 봤고 그쵸?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레브라돌 리트리버다. 이것을 남량 특집 사연에 들 것인지 반려견 사연에 넣을 것이냐 애매해지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사랑 장르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끝까지 그래서 A1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후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남학생과 잘 됐을 것 같진 않지만 A씨가 혹시 어 레브라돈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봤을 수는 근데 바로 헤어졌으면 몰라요. 알고보니 또 나중에 다음주에 후기를 보내주셨을 때는 지금 제 신랑입니다. 또 이런 쉰 소리나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듯이 후기를 좀 기다릴게요. 김수정 B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땡수미씨는 저희 고양이가 팬이라고 하셨는데 김수정 B씨는 그래도 저에게 애정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을 환영합니다. 네. 김수정 B씨 고맙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진짜 반려견 사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Música 한글자막 by 한효주